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과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1년만에 사과하자 조국이 한 발언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런 사과를 했는데 과거에 그 비슷한 상황에서 조국이 한 발언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국은 과거에 현안마다 우파 정권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고 또 SNS를 올렸기 때문에 관련 글들을 검색해보면 상당수가 조국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조국의 한 말들을 가지고 다시 이 내용들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그때 당시에 조국이 어떻게 이해했고 우파 진영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흑사라는 책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는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바로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국이 2016년 12월에 올린 트윗을 인용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묻혀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 문학가 루신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유시민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김경률 이사장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 핵심은 나중에 언제 사과했느냐 하듯이 또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이런 소리를 지금 누가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과거에 조국이 한 내용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조국은 상대방이 사과의 진정성을 보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과를 했더라도 다음을 또다시 공격할 것이다 하는 경계를 조국이 글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유시민의 이 사과에도 조국의 시각으로 보면 또다시 유시민이 공격할 것이 아닌가 또다시 이런 허위 사실을 인용을 해서 공격할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조국의 과거 어록도 화제가 됐는데 이렇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죠.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국이 2010년도에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태를 앞두고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입니다. 조국은 당시 유명한을 비롯해서 고위직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게 싹싹 비는 것 같아도 비빌 때 뭔가 또 다른 것을 공격하고 빨아먹을 준비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한 말들이 지금 유시민의 사과에 비교해 보면 과거에 조국의 시각대로 보면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게 유시민의 이런 사과는 지금 수사를 하고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역시 유시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하도 많은 글을 SNS에 올려서 그의 모든 사안에서 조국의 글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의 어록이 많다 하는 뜻에서 조국을 팔만대장경을 비유해서 조만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국의 SNS를 찾아보면 많은 어록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이 있으면 바로 조국을 검색해서 그의 과거 발언을 비교해 보면 과거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언급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주로 적용했던 말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 조국이나 자기 진영의 인물들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나 자파 정권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했다고 해서 노스트라다무스 라고 하는 과거의 아주 유명한 예언제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자 대신에 조자 조국의 조자를 집어넣어서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시민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퇴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진정한 사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비판하자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진심 어린 사과인지 이중적 인격의 소유자 또는 워낙 촉새라서 사과하는 걸 믿을 수 없다 하는 원색적인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의 같은 공저자인 서민 당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사과가 고맙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유시민의 사과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문정권 X들 중에 거의 최초의 일인데 그 사과의 그간 매체튼 엉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유시민의 어제 사과는 아주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용어, 본인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진영의 한 참여자로서 활동을 했다.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사과, 논평은 자칫 상대방에게 집중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하게 하면서 자기 서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이 자기의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부분이다. 행여나 이걸로 인해서 부족하더라도 달게 책임을 받겠다. 아주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는 듯한 의의로 채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흑서 공주자인 서민 교수는 유시민의 사과가 늦은 것은 맞지만 가오를 반성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서민 교수의 글에는 댓글도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번 유시민 씨 사과는 그냥 그대로 평가하고 싶다.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수중할 줄 아는 자세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또 만사지탄이지만 사과는 봐줄만 하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메휼신의 권경혜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휘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는 유시민이 조국 사퇴 이후에 향한 정인 회유 또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에 맹백한 허위 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은 노무현재단 검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한 사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위의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라는 자들에게 고라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과가 그나마 위로와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흥 평가해줄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가해줄만하다. 앞서서 유수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사과문에서 검찰이 과거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는 등 뒷조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당사자로서 이미 과거에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했지만 그의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리를 할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유수민의 발언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지금 이 사건은 명예훼손 등에 관한 사건은 서울 서부지검에서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민이 인정한 만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은데 그러나 사과가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민의 사과가 처벌을 피하려고 했건 또는 그가 진정으로 뉘우쳐서 했던 간에 지금 좌파 진정 쪽에도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막무가내 용감하게 공격을 해왔는데 완전히 지금 백기투항한 것처럼 꼬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민의 사과 가운데 팩트를 기반 사실을 기반해서 자신은 논평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깨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왜곡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사과한 점 등에 대해서는 좌파 진정이 유수민의 글을 유심히 보고 반성해야 할 줄 압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